저희가 휴가를 좀 드릴 거예요.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도 정말 셋이 어딘가를 놀러 간 건 정말 오랜만이라 난 내중교육이었습니다. 빨리 가야 되는 거죠? 그만큼 성공, 성공 반대야, 반대, 반대, 반대야, 반대야 잘못했어, 잘못했어. 오마이갓 반대로 가야 되네? 반대야, 반대야. 제가 운전해서 아는 게 좋다. 남처럼 속같은 아껴진 추억이 뭐예요? 장작이요? 아아아 굴때라고? 아아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세 번 두 번, 세 번 한 번 오, 잘했어. 두 번 와 두 번 와 아아 아 아 아 이겼어, 이겼어. 이겼어. 갈라진 거 아니에요, 이거? 잡아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 거기, 저기 있다. 나이스.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? 야 우리가 만든 거 진짜 겁나 맛있어 보인다잉? 와... 소금, 소금 찍어먹어 소금 우와... 뭐라... 다... 아니라... 다 사래 진짜... 아... 아우 물 진짜 시원하다 김치 씨를 한번 할게요 네 그래서 두 명을 골라서... 두 명이... 여기 정리하고 박교 정리하고 아 잠깐만... 왜 이렇게 빡빡해 이거? 시작 1 2 3 4 5 2 3 2 3 3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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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5 6 5 5 5 5 5 5 6 5 6 6 6 6 7 7 7 7 6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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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9 7 7 7 7 7 9 9 7 9 8 9 10 9 10 10 10 11 11 11 의상 사이에서 사무줄 수고하십니다. 임영 김채주! 국방의 연구를 당하기 위해서! 영원히! 심리쟁이 다 찬물 안의 부여 하루만... 진짜 아쉽지. 이번 여행은 타임머신이었던 것 같아요. 10년 전의 타임머신.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, 13시절 때 막 놀이터 가서 심바꼭질하고 그런 게 막 떠오르고. 저희가 활동해온 것들이 10년 넘게 일어났잖아요. 가장 메인 테마 같아요.